비 오는 날 밖에 나갈 땐 쏘아 쏘아 시원한 비가 내리고 있네요.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. 맞아요. 바로 우산이에요. 그런데 비 오는 날은 평소보다 어둡고 내리는 비 때문에 운전자가 앞이 잘 안 보여요. 따라서 밝은 색 우산과 밝은 색 옷을 입어야 안전해요. 투명 우산은 색깔 우산보다 더 안전하지요. 우산은 앞을 가리지 않도록 눈높이보다 높이 들어요. 친구들 모두 비 오는 날 안전수칙 잊지 말아요.